응 예랑아 우리 오늘이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아 응 떠나지 않아 그러네 떠나지 않네 이제 떠날 거야 예랑아 우리가 예랑이 두 번째 생일이라서 예랑이 한번도 안 타본 기차를 지금 탄 거야 좋지 근데 10분만 간 다음에 다시 내릴 거야 예랑이 옆에는 엄마가 타고 있어요 엄마 한번 볼까요 엄마 안녕 예랑이도 예랑이도 안녕 예랑아 기차 탄 소감이 어때 예랑아 그럼 안녕 인사하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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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